시작부터 프로브 4마리 타스타팅 가서 미네랄 먹고 와서 이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인용에 걸리면 개이득이라고요 예 2인용에 떴는데 예 아니 잠시만 2인용에 떴는데요 예 저기 예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예 자 어 상대는 일단 프로듀서가 떴구요 예 시작부터 프로브 4마리 타스타팅 가서 미네랄 먹고 와서 이기기를 미션을 보셨는데 예 지금 어 매우 공교롭게도 맵이 2인용에 떴어요 그래서 일단 일단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조금 약간 놀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아마 그 미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그쵸 예 예 아 나 미네랄 좀 파야 돼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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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잠자 제가 지금 미네랄 좀 파야 돼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진짜 예 아야야 저기 미네랄 미네랄 파워 갈게 그냥 갈게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겼는데 잠시만 예 잠시 이겼는데요 잠 잠시만 이겼는데요 시작부터 프로브 4마리 타스타팅 가서 미네랄 먹고 와서 아 아 먹고 아 먹지 먹지를 못했구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실패네요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예 자 여러분 바로 갑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어 자 일단 일단은 또 다시 이인용 미비 떴습니다. 잠시 처음 공중 먹고 잠시 아 에 어 예 스테란 어 어 시작 아 에 아 아 게임 시작하자마자 타스타팅 가서 그 프로브 있잖아요 어 그 프로브 있잖아요 시작된 프로브 타스타팅 가서 미네랄 파가지고 먹은 다음에 이기기 2마른 미션이거든요 어 근데 일단 근데 이인용 미비 떴어요 이놨고 바로 일단 프로브 4마리는 다일러가온 상황입니다 예 미네랄 파라고 간 사항이에요 가도록 할게요 일단 상태 테란이에요 일단 다른 일은 없습니다 미네랄 조금만 팔께요 거시기하지만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미네랄 조금만 팔께요 다 싸울 생각 없어요 일하세요 그냥 안녕 갑니다 갈께요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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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반응은 바로 물음표가 나오네요 그러고 싶어서요 저도 모르게끔 자 여러분들 일단 돈을 왜 빨아가냐고 이런 말을 하네요 예? 자 출발했습니다 자 일하러 오세요 이제는 집으로 들어와야죠 자 돈은 파고 왔습니다 음 자 출발합니다 예 초반에 약간 좀 미네랄 수급이 좀 좋진 않은데요 상당히 심리적 대미적으로 좋기 때문에 한번 이 상태에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설마 나한테 여기에 시끄러주신 오지 않겠죠 설마 가스를 차면 죽여버릴건데 진짜 진짓말고 예? 바로 손 넣는거에요 가스를 차는거 바로 손 넣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만약에 방금 가스를 장했다 어 진짜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음 가스로 전해주신거 어 감사 그죠? 예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죠? 예 감사하는 삶 좋습니다 예 상당히 관용있는 친구가 많습니다 예 요즘은 잘하지 않는 아재 이모티콘을 쓰는거 보니 나이가 들으신거 같습니다 예 나이대가 30대 100% 30대입니다 예 젊으시네요 젊은 친구네요 예 그쵸? 예 아하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진 않았어요 예 저게 여러분들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거거든요 예 이게 아재 이모티콘이라 저도 옛날에 저거 많이 썼거든요 예 못 도망갑니다 자 죽어다 깨나도 죽을 준비하세요 감사드리고요 질어버려줍니다 아 오늘 방송 살짝 늦게 끼긴 했구나 어 두다치 들어도 잠시하는 맑아긴 했네 어 바로 238으로 꽂아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238으로 꽂아주고요 돌아오는게도 갑다 부시 설마 벌써디 방어 오진 않겠죠 예 예? 말해 예? 저 예? 저 예? 야 잡 예? 2 1 1 2 2 2 2 2 3 2 뿌 2 4 3 왜 어구!! 형들 이거 맞냐? 아니 참아 와이프스 하는겨 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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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스 뭔 소리야 형 와이프스 합니까? 왜? 오 마이 갈라 삼장 높이 높이노 어 조금 지려버릴거 같... 설마 또 오나? 상들폭폭할래 포샨들로 오 마이 갈라 삼장 높이노피 높이노 피 노 피 노 피 노 피 노 피 노 기오 예 뭔소리야? 어 조금만 어 어 자르크제 부탁 어 우리 어 음냐고 소울 조금 지려버릴 것 같으니 어 어 딸거 깔깔 어 요크만 오마이갈라로 삼장먹힌눈 이건 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오마이갈라로 어 조금 어 지려버린 것 같은데 아 나 이 양반이 골 때리는 사람은 골 때리기하는 플레이 플레이 인것 같습니다 어 지려버릴 것 같으니까요 오마이갈라로 퐁퐁퐁 셔틀 뽑아주는 머슬러드 이고요 상당히 터만 골 볼 뻔했습니다 조금만 자트제보다 기를켜요 체면이 구겨지니까 돌아버리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소라기 오마이갈라 살짝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되게 빨고 있는 수 있었나요 사람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한 친구에요 스캔을 한번 불면서 한번 빨아땡이려고 하는 이런 빨트 같은 녀석 호락호락하게 당해 주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빨트 같은 친구에요 정말 지려버리게 하네요 정말 지려버리게 하네요 그러면서 몰래 멀티 정차 살포시 해줍니다 오마이갈라로 삼장 높이노 이 친구 조금 지려버린 것 같현데요 예? 내가 어 핑크다리 어 하크바지로 모이니니니니 예? 멀티졌네 예? 자 예? 야 이거 야 맞아 아니 멀티가 아니 잠시 내가 필요한가 아니 이거 뭐 슈라탈로션이야? 아니 그건 아니지 시가 아니 이 친구야 멀티는 건 아니지 허허 참네 어 조금 쌀 것 같습니다 오마이갈라로 삼장 높이노 시간을 말주면 상황이 조금 안좋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한 판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려고 해요 스캐럿 쏟 수 있는 구형은 내버려 두겠습니다 오마이갈라로 삼장 높이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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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조금 쌀 것 같으니까 이거나 먹어 주세요 부탁 어 우리 룹 음냐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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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어 어 어 조금 어 지려버릴 것 같으니까 어 오 오 마이갈라로 삼장 높이넘 Ps 오옹 재 sheets 재 sheets 재 sheets 재 sheets 재 sheets 재 sheets 오, 조금 지려 버린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정말 오오 이거나먹어 어..끝내줘 어..정말 지려버릴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퀴즈 부탁드려요 어..뿡뿡뿡 어..뿡뿡 어..뿡뿡뿡 어..뿡뿡뿡뿡뿡뿡 어마이갈러 그말삼 에어 조금만 사퀴즈 부탁드릴게요 정착도갑니다 살려주세요 ㅋㅋ 오 op 조금 지려버릴다 높은 긴건요 드라운 항 decorated 정착용이구요 프플라이킨랠로 부탁드릴게요 33332 조금만 부탁드려요 어 어어 정착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조금 지라버릴 것 같군요 드라곤 한 마리는 정착용이구요 부프라이클라이를 일어나세요 부탁드릴게요 지라버리나요? 감사드립니다 오른쪽으로 슈크로 가려고 뺍니다. 감사해요. 지려버리는데요. 자크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갓. 러스. 자, 프로브 좀 더 찍어주고요. 하이티블링 세단해주고요. 좀 크심해집니다. 상대 충분히 지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니스 트럼프 어플레이션 볼 눌러주고 일단은 추가적인 견제 살폴디 준비해 줍니다. 그럼 한 마리는 전진 배쳐주세요. 나는 조차용형입니다. 자, 프로브 쳐주는 몬스비고 5678 바로까지 찍어 주러 가죠. 랄리포인트 에너 5678 리버 1,000 늘려주는 몬스비고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조금만 더 늘려주러 가겠습니다. 프로브 좀 더 찍어주고요. 자, 공격할 위치 상황 되나요? 마린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노비는 일단 다행입니다. 로크말 사미 부탁드릴게요. 흠냐로 흠냐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마이다 죽었네요. 그러면 진로 생산해주고요. 게이트는 조금만 더 늘려주러 가겠습니다. 상대 바카넥이니까요. 바카넥은 시간에 따라서 약해질 수밖에 없죠. 발은 꽂아주고요. 브로브 좀 더 혹시 모르니까 몰래 멀티 정찰해줍니다. 몰래 멀티 정찰 저쪽은 칠해버리나요? 저틀 15678 90 5 6 5 6 7 8 5 6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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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6 6 6